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TV를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3.18분을 지나고 있구요. 종목코드는 067160 되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아프리카TV 관련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영상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통한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는 말그대로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국내 개인 방송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시장 선도를 위해서 아프리카TV 모바일 서비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별풍선을 창조해낸 그런 플랫폼이 되겠죠. 이 업체는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 업체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BJ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뛰어놀 공간과 돈을 벌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 시선은 다 갖춰주되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먹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질의 BJ들만 유입이 된다면 아프리카의 성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죠. 다행히도 초기에 있었던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들 좋아지고 있고 하나의 문화로 정책하게 된 별풍선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더 밝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관련해서 여러개의 지적재산권도 보유하고 있어서 여타 경쟁업체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프리카TV가 되어있고요. 배당수익률 0.82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잘 안하는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별다른 표현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 기조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배당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이제 얘네가 쓴 재무제표가 얘네가 쓴 재무제표대로 현금이 제대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7600억 정도로 되어있고요. 발행주식수는 1100만주 그중에 유동주식수가 78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팁이 굉장히 많이 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되어있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외출액이 점점 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실시간 스트리밍 관련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측으로 상당히 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굉장히 또 추가적인 공격적인 사업을 또 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이런 게 좀 값이 나가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TV 현재로서는 계속 이제 성장하는 측면이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 이제 기간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봉을 보시게 돼도 기간 조정 이쪽 받고 있는 공면 확인하실 수 있고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 쌍봉 그리게 되고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받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봉으로 좀 더 미시적으로 보자면 여기 제가 지금 쳐드린 이 부분이 주저항선 때입니다. 67,000원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 때 55,000원대인데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지만 메두스에 밀려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비중 조절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한 아프리카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이제 녹색 라이브를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라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07시 31분부터 댓글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공구시 공공분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1차 목표가 5,400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 리딩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씩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